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오염 기여도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필한 훈움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